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영역 강사 강민철입니다. 우리들의 기출분석, 줄여서 우기분이라고 하는데 저의 마지막 컬이죠. 우기분 문학 개강하겠습니다. 관련한 안내사항들 말씀을 드려볼 테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습목표, 여러분 막판 되면 EBS다, 사설컨텐츠다, 뭐다 아무튼 평가원 기출문항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시기가 됩니다. 물론 사설컨텐츠를 통한 실전훈련이라든지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다 풀어봐야 되고 꼭 필요한 학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학습이 이제 그런 컨텐츠들로 좀 경도되다 보면 우리의 원래의 기준이었던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엔 꼭 이 평가원 주요 기출들을 통해서 점검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들,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것들 총정리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6월, 9월 모의고사, 물론 9월 모의고사 좀 쉬웠네, 뭐네 이슈들은 좀 많지만 어찌 됐건 괜찮은 문항들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고사를 일단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8지문 모두요. 그리고 이거 8지문만 하면 좀 아쉽죠. 엮어서 같이 볼, 근데 이제 얘랑 같이 엮어서 본다면 뭔가 유사성이 있겠죠. 그쵸? 유사한 기출문제들. 제가 한 18지문을 가져왔는데 18지문을 강기분, 세기분 때 다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쭉 얘기하는 그런 강의는 아닐 거고요. 우리 왜 우기분 독서나 강의분 독서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기추를 엮어 읽을 때는 약간 찍먹하듯이 중요한 구간, 중요한 문제와 선지 중심으로 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짧고 굵게 진행할 18지문이에요. 근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기분, 세기분 수강한 친구들은 일단은 들어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얹어서 들을 수 있겠지만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이라면 살짝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신규생들도 기출문제 공부는 좀 해놓고 오겠죠. 그쵸? 네. 좀 기대해보면서 아무튼 좀 어렵고, 아무튼 좀 짧고 굵은 어떤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치만 너무 이런 스타일의 어떤 문학 지문들만 봐서는 또 안 되겠죠. 제가 중간중간 6월, 9월엔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이렇게 좀 더 심화되어서 나올 수 있다. 제가 수업 멘트로도 쳤고요. 제가 또 이제 중간중간 기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까지 보완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는 EBS 지문들을 좀 수록을 해놨어요. 한 21지문 정도 수록을 했는데 강의를 다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한 6지문 정도를 찍어놨으니까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강의가 없는 지문들은 개인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학습 목표를 정리해보자면 평가원, 주요 지문들 다시 한번 완벽하게 분석 정리하고요. EBS 지문들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보기. 이렇게 목표를 좀 잡아놨습니다. 참고로 이 연계 지문들은요. 이감 지문도 있고요. 교육청 지문도 있고 사관학교 지문도 있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원 지문은 한 지문 정도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목차를 좀 안내해 드릴게요. 강의 업로드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일차 우리들의 마지막 현대산문 2일차 우리들의 마지막 고전산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 이거 그러면 5일 정도를 투자해서 들으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짜라냐냐면 제가 이거 현대산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강의가 업로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마지막 현대산문 1, 2, 3 이래가지고 현대소설과 관련해서는 강의 3개가 올라갈 겁니다. 이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올해 6월과 9월 심층 분석 강의예요. 러닝타임이 좀 제법 됩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날 하루 문학 공부를 마무리한다? 아, 현장에서의 호흡을 똑같이 좀 인강 친구들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무리하면 얘들아 뭔가 적용 훈련은 아무것도 못해보고 끝나는 거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분석하고 유사성을 갖고 있는 주요 기출문제와 엮어 읽는 시간 갖는다 그랬잖아. 이거는 각 지문마다 러닝타임이 짧으니까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이 엮어 읽기 이게 엮어 읽기 1, 엮어 읽기 2야 이것까지 바로 붙여서 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현대소설이면 이게 여기에 두 지문하고요. 여기에 세 지문하고요. 그래서 엮어 읽기 지문이 총 5 지문인데 이거 바로 듣고 난 다음에 같은 날 해주는 게 진짜 좋을 거야. 이게 제가 제작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같이 해야 아, 6월과 9월의 이 느낌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재구성되어서 다시 나올 수도 있겠고 아, 선생님이 아까 앞강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게 이 기출 때문에 했었던 거구나 하고 들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반드시 하루에 몰아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들었어. 그러면 나는 이걸 진짜로 그 2일 차 다음 날 화요일 날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결국에 금요일 날 공부가 마무리되는 식으로 그러니까 딱 5일간의 문학 일주일 내로 끝내자 이거야. 아시겠지? 이게 늘어지면 얘들아 강의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여기 현대시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는데 어, 그거 아까 현대수설에서 있었던 그거 고전수설에서 있었던 그거 이러면서 같이 뭔가 좀 묶이고 정리되는 맛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앞에 있었던 강의가 뭐 기억이 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좀 이어서 연속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막 뭐 2주, 3주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두 가지 당부사항이 벌써 이제 소개가 됐는데 뭐예요? 1일 차로 묶여있는 건 반드시 그 하루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의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세부 목차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PPT로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온라인 페이지도 있습니다. 현대산문, 음, 이런 식이에요. 6월, 9월 심층 분석하고 여기서 있었던 핫 이슈들 시각의 주체에 대해서 따져보기 갈등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기 역시나 현대수설은 심리파악이 관건이죠. 주체와 더불어서 심리파악 제대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실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되게 얘기한 게 많으니까 밑줄이나 뭐 어떤 밑줄 문제, 굵은 글씨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든지 그쵸? 실전과 관련된 팁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목차 나름 좀 괜찮지 않나요? 굉장히 구성지기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저랑 같이 마무리해보자 이거야. 아무튼 뭐 보시면 알겠죠, 그쵸? 그리고 강기분, 세기분 들은 친구들은 사실 목차만 봐도 아, 강민철 저 인간이 뭐 얘기하려고 한지 느낌 온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강기분, 세기분에서 안 했던 거라든지 강기분, 세기분과는 다른 강의를 한다든지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한 파이널이죠, 그쵸? 해왔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그치만 6월, 9월과 엮어서 그치만 했던 거니까 좀 더 스피디하게 이렇게 강의를 구성했겠죠, 그쵸? 제 학생들에게 당부사항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아, 인강이들은 이런 식으로 듣는 게 가장 좋겠다 싶은 순서를 나름대로 짜서 올리는 거니까 교재 순서랑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업로드된 순서대로 반드시 들어주세요. 알겠죠? 저를 믿고 그래서 업로드 순서대로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루 학습량 구성대로 꼭 해주셔야 돼요. 1일차에 올라온 건 반드시 그날 들어야 돼요. 나 이거 좀 부탁 좀 하자. 알겠지? 심지어 현장 친구들은 이거를 이틀에 끝냈어. 오케이? 특강으로 이틀에 몰아서 끝냈으니까 내가 이거 5일로 늘린 것도 많이 양보한 거야. 알겠지? 이거 꼭 반드시 5일 구성으로 끝내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일주일 딱 각 잡고 끝내버려. 월화수목금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난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주말을 좀 껴서 하든지 해가지고 꼭 일주일 내로 연속성을 갖고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당부사항이요. 우기분 완강 이후 세기분, 강기분 주요 지문으로 복습하기. 이거 진짜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기분은 완강한 다음에 계속 우기분만 복습한다. 아 전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기분, 강기분이 메인컬이고 우기분은 파이널컬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분량도 그렇고 그렇죠? 세기분, 강기분 훨씬 밀도 있게 많은 기출을 다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치면 우기분은 물론 의미 있는 지문들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는 해놨겠지만 어떤 시간 관계상 못한 지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얘기하지 않은 출제 요소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복습을 하면서 채워 넣어야 돼요. 세기분, 강기분 또 어찌 됐건 다 해놨기 때문에 꼭 우기분 완강하고 우기분만 복습하지 말고요. 여기 빈틈을 꼭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특히 세기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만 타이트하게 나름 되게 강의 잘 해놨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세기분, 강기분으로 꼭 복습 마무리 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기분 문학, 우기분 독서처럼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찍고 또 역시 강의 열심히 준비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듣고 나서 아 역시 강민철 문학 최고네. 이런 생각 들 수 있게 나름대로 해봤으니까 수능 전에 꼭 완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랑 함께 마무리 잘 해보고 싶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강의 좀 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OT는 여기까지입니다.